안녕하세요. CH실랩 대표이사 차영철입니다. CH실랩은 1996년 설립된 실험실 기초장비 분야의 선두기업으로서 2004년 국내 업계 1위를 달성하며 현재까지도 선두에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신념 아래 실험대, 휴무드, 생물안전작업대의 개발, 제조뿐만 아니라 컨설팅, 설계, 제작, 시공, 사후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H실랩은 현재 대전과 청주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둔곡지구에 5천평 금요의 신규 공장을 신설하여 세계적인 수선의 생산 제조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컴퍼니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CH실랩은 행복한 CHC를 만들고자 합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행복을 위하고 임직원은 고객의 행복을 위하는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CHC의 꿈입니다. 2025년까지 매출 천억 돌파와 함께 세계 초인력업 달성을 목표로 CHC는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